신김에 제가 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 사전투비 조작 여부를 한번 전체를 다 보기로 했습니다. 유성구청장 진동규 후보의 그 건을 제가 접하고 그럼 대전광역시에서 구청장 선거가 진짜 깨끗하게 행해졌느냐. 뭐 저야 당연히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숫자를 가지고 한번 검증해보자야겠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값을 보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수치의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나남도 2020년 4.15 총선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소를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소를 조작하게 되면 착하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게 나옵니다. 좌우대칭에 데칼코마니 현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전투표를 가지고 조작하게 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상대방에 주는 게 여러분들 조작이라는 것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죠. 투표를 조작할 때 조작된 표수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쏟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총투표수가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유성구청장 선거에 두 사람이 출마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당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그럼 조작을 한다.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를 받은 득표수 가운데 10%만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10%고 이쪽은 플러스 10%니까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10%면 제로가 되는 거죠. 득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놓게 내면 뭐가 나오냐. 좌우대칭의 데칼코마니 모양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대덕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구청장 선거.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뭡니까. 이 친구들 조작했구나. 한 개의 석봉동이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묵상동 3.3 플러스 3.3 마이너스 3.3 더감동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착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신탄지동 플러스 0.9 마이너스 0.9 법 2동 민주당 플러스 1.8 국힘당 마이너스 1.8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야만적인 이런 뭡니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중리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6.3 국힘당의 마이너스 6.3 송청동은 플러스 3.6 국힘당 마이너스 3.6 민주당 비례동은 플러스 5.1 국힘당은 마이너스 5.1 해덕동은 플러스 3.8 국힘당은 마이너스 8.8 똑같습니다. 조작질을 해놓으면 좌우대칭의 데칼코마니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대덕구청장 선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겁은 났던지 조작은 퍼센테이지는 좀 작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는 예외적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이 좀 드물거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이렇게 딱 정렬이 딱 서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선거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현안군 완도군 진도군은 조작이 덜했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규칙성이라는 것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죠. 대덕구 구청장 선거 6월 1일 지방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질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총책임자가 6월 9일 날 장관급인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개판이지. 여러분 내친김에 대전광역시의 서구청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100% 조작입니다. 기성동 플러스 3.7 국민의힘 마이너스 3.7 관저 이동 민주당 플러스 4.5 국힘당 마이너스 4.5 똑같습니다. 양쪽에 동별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동별로 조작해놓으니까 거의 대부분 동에서 뭡니까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많습니다. 동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국민의힘당 후보는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짓을 대구 광역시 전체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부정선거가 없었던 경우가 오른쪽입니다. 전남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의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열병하듯이 한쪽은 다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그리고 좌우에 여러분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게 되면 이건 100%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상당처럼 선거 데이터 발표 안 하면 완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상당처럼 누구 그냥 당선됐다. 어이 니 당선 어이 니 당선 이렇게 그냥 발표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불행하기도 대한민국이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하면 너희 진짜 선거 데이터가 걸려드 니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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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했었는데 불구하고 부정선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무자비하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밝혀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느 놈이 했는지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는 지금 밝혀진 거죠. 박찬진이가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사무총장 대형으로 했으니까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선거 데이터가 왼쪽처럼 나온 겁니다. 그럼 최고 책임자는 나온 거 아닙니까 무리한 이야기 한 해 또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이 만든 소나타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뭘 합니까 최종 상품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가 몇 표 얻었다 네가 몇 표 얻었다 네가 몇 표 얻었다 다 이러면 그게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조작된 선거 데이터의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백호가 져야 됩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지하됩니까 책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공정선거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공정선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마치고 나면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오른쪽처럼 전자감도 영항군 무항군 신항군처럼 뭡니까 지 멋대로 데이터가 나와야 이번에 사전투표는 정신 차려 가지고 조작을 안 한 모양이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번에 뭡니까 윤석열이가 당선되는데 완전히 엿으로 보고 뭡니까 또다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들 이혁죄입니까 대혁죄입니까 뇌란죄입니까 어떤 정치 세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 거냐 이야기죠 다섯 번 더 모자라가 여섯 번째 뭡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선거를 또 조작질을 꼭 같은 짓을 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이 선관위 체제에 여러분들 계획을 못 하면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게 영함군 무함군 신함군 자료입니다 부정선거 안 하니까 지 멋대로입니다 자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열병식 하는 것처럼 뭡니까 좌우가 착 좌우 대칭으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뭡니까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란 겁니다 이게 문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선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동구청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딱 좌우대칭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똑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3.4 마이너스 3.4 플러스 7.5 마이너스 7.5 플러스 4.5 마이너스 4.5 플러스 1.8 마이너스 2.8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플러스 6.1 마이너스 6.1 플러스 5.2 마이너스 6.2 여러분들 좀 오판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런 여러분 이게 조작의 천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국힘당 후보에게 일정 비율을 뭡니까 훔쳐가지고 상대방 혹에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좌우대칭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의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하고 여러분들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나라가 죽은 거죠 나라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죽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를 마음껏 저지르더라도 장관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라는 겁니다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생당의 황지원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남 후보가 여러분들 종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예상 가능합니다 대전시 동구청장 사례는 항상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 2월 1일 지방선거에 동구청장 사례는 동구청장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 동구 대전시 중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유선구 그것을 넘어서 전국의 모든 시장선거 군수 여러분 그 다음 뭐죠 대구의 모든 전국의 모든 구청장 선거가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하나 더 보시죠 중구청장입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드니까 여러분 이 좌우가 똑같은 수치입니다 플러스 0.8 마이너스 0.8 플러스 2.9 마이너스 2.9 플러스 3.1 마이너스 3.1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좌우대칭은 전산조작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라북도의 정읍시 고창군 사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없던 지역입니다 딱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죠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거다 이야기죠 누가 조작했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거죠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것은 검찰 수사가 이루지야겠죠 그러나 이는 조작을 통해서 가장 크게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국에서 모두 다 가장 크게 덕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당락에 관계없이 모든 선거는 소위 소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의 선거 데이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뚝 여러분들 소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조했습니까 여러분 제조처가 뭡니까 여러분들 물건 사시면 항상 제조처를 관심이 보시죠 저도 항상 물건을 보면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늘 뒷면을 보고 어디서 만들어졌냐 어떤 회사가 만들어졌냐 관심을 가집니다 선거 데이터의 여러분 제조처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고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박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6월 1일 당시에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을 했습니다 김세한 씨가 확진자 사전투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갓 짠 겁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갓 짠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민국의 강력단체장, 기초자체단체장, 교육감선거, 광역시의회, 시도의원선거 모든 선거가 여러분 뭐가 된 겁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어떻게 짰습니까 국힘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대해줬습니까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줬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뭡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 유력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가지고 오늘 교육감 후보를 다음에 볼 겁니다 좀 있다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좌파 여러분들 대표격인 교육감 후보한테 밀어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선거 여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일련의 계획의 의회가 시행되는 것이 현재 선관위가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선거조작위원회 혹은 선거결과제조위원회가 불러도 하나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모든 구청장 선거는 다 조작된 겁니다 그 조작이 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만든 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자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겁니다 제조처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가 이렇게 행편없이 뭡니까 조작질을 한 거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자가 장관으로 영전을 한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엄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경우가 있어야 된다 경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그러면 그러면